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영양소 바로알기 산소가 세포 운명을 결정한다. 산소와 암세포 정상세포가 산소의 20%를 잃게 되면 세포분열을 멈춘 휴먼세포로 바뀌고 산소의 40%를 잃게 되면 염증세포를 거쳐 양성종량세포로 바뀌고 산소의 60%를 잃게 되면 악성종량세포인 암세포로 변화합니다.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토 바르부르크는 종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적은 양의 산소화에서만 정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세계 최초로 암세포와 산소의 연관성을 규명한 독일의 생학자입니다. The root causes of cancer All forms of cancer have two basic conditions Acidosis and hypoxia Cancelous tissues are acidic, whereas healthy tissues are alkaline Deprive a cell of 35% of its oxygen for 48 hours And it may become cancerous 오토 바르부르크는 모든 종류의 암세포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인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의 산성화와 산소 부족 환경에서 생성되고 정식되며 정상세포가 48시간 동안 35%의 산소를 빼앗기면 암세포로 바뀐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합니다. 미스터 악시전이라고 알려진 산소 치료의 세계적 건의자 에드 맥케이브 박사는 Fraud your body with oxygen 당신의 몸을 산소로 넘치게 하라는 책에서 세포가 필요한 산소의 60%를 잃어버리면 암세포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이 항물질로 오염되고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체액이 산성으로 바뀌고 모세혈관이 막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세포가 저산소증에 빠지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마마 영양소 바로알기에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영양소에 대한 영상이 시리즈로 연재됩니다. 건강마마는 화학을 전공하였으며 1975년 대학 2학년 때 우연히 니시자연건강법 책을 접한 후 20년간 취미생활로 생명, 자연, 인체, 먹거리,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20년 전부터 생명의 본질과 원리를 찾아 생리학, 영양학, 면역학, 장래세균학, 효소, 호흡법, 동양의학, 자연의학, 아유르베다의학, 인체의 자연출입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메타건강디자인 연구소를 개설하여 그동안 연구한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현대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키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랑방 건강강좌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건강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언론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